너희들은 학교 다닐 때 뭘 했길래 이래 아는 게 없노? 어? 너희들은 말로 안 되겠다. 감독님, 뒤에 나와! 너 학교 다닐 때 뭐 했노? 야구 안 오라 공부를 못 했습니다. 쇼터 트랙. 데뷔하려고 연습생이 봤습니다. 아니, 그러는 너는 학교인데 공부 좀 했나? 아니, 저기, 사회생활하고 늦게 연기 시작이야. 너도 빨리 온나? 그럼 공부 좀 하러 가자. 예, 예, 예. 볼이 팔리겠노노, 이거. 예, 예, 예.